곡소개 요정, 그게 뭔가요? 가역에 숨겨진 끼 많고 흥만한 아이돌 멤버를 모시고 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곡 소개를 맡겨보려고 하는데요 네,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첫 번째 요정은 누구인가요? 바로 그룹 펜타곤의 야망요정 홍석씨입니다 야망요정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네, 홍석씨 오늘의 곡소개 요정이 된 소감은요? 저의 야망을 아낌없이 펼쳐서 펜타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근데 또 뭘 들고 나왔었는데 저건 뭔가요? MC분들, 진행하느라 목 아픈 거 인정? 인정 그럴 땐 사무엘의 캔디 인정? 인정 역시 야망요정 근데 홍석씨는 딸기 맛이 좋아요? 사과맛이 좋아요? 저는 민서의 좋아요 아, 네, 벌써 두 곡이나 소개했어요. 역시 야망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. 지수씨, 이렇게요 어, 역시 로맨틱 감사합니다 저기 홍석씨, 곡소개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또 버릇 들어요, 지수씨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랑 같이 다음 곡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로즈가 부릅니다 하, 좋았는데 뮤직 스타트! 하, 좋았는데 아침이 밝은 맘만 만져 하, 좋 noget Monday 하 안녕 Spło 하, 45 하, 좋 하, 해 하 하, 하